섹시 지조 이효리도 아이비도 긴장할 초대형 신인이 나타났습니다. 바로 그녀는 손담비 파워풀한 댄스, 카리스마 있는 목소리,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매력인 슈퍼신인 손담비 그녀를 만나보시죠. 여자 비다라는 수식을 달고 예빈하셨는데 선배 가수로서 볼 때 정말 대박입니다. 매력덩어리 먼저 광고를 통해서 매력적인 모습으로 주목을 받은 손담비 씨. 신인 가수답지 않은 카리스마와 파워풀한 댄스로 컴온요. 여자 비 라는 별명까지 얻었는데요. 자 오늘 만날 손담비 씨의 또 다른 모습 궁금해요. 시선을 사로잡는 도발적인 표정과 매끈한 S라인. 눈을 뗄 수 없는데요. 자연스러운 몸동작 하나하나에서 풍겨져 나오는 섹시 카리스마. 타고난 섹시미 손담비 씨의 숨막 택틱한 매력이 여러분도 느껴지십니까? 섹션이 뽑은 올해 최고의 유망주입니다. 손담비 씨 모셨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아 제가 그래서 선물을. 아 그자마자 선물을? 반하진 않았는데 크레이 크라이 굉장히 파워풀한 무대예요. 남성적인 춤이어서 라이브로 해야 되니까 좀 그런 게 힘들었었어요. 올 라이브요? 네 올 라이브입니다. 저희 그 섹션 가족 중에 앨범을 낸 저와 그 현영 씨 올 AR인데 이렇게 손담비 씨 온라이브로 이렇게 달라요. 춤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. 멋지죠? 손담비 씨의 대표 댄스. 엉덩이 흔들기 댄스입니다. 아 잘하잖아요. 멋있잖아요. 쭉쭉 가자. 지은이를 믿었어서 동욱이. 저도 고등학교 때 좀 멋있었습니다. 보십시오. 잘생겼다. 맞습니다. 자 빅. 붕. 여자. 솔직히 여자분이 되시구나. 굉장히 라이벌이었어요. 너무 재치있으셔서. 아니 왜. 너무 재치있으셔서 너무 좋네요. 말이 좀 더듬으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아무리 신이다 보니까. 신이 인상. 아니면 1위. 노래. 크레이즈 아이. 아마. 죄송합니다. 울렁이 있어. 몸에 새기니. 이름은 상처로 남아. 감사합니다. 멋진 활동 기대할게요. 고맙습니다.